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? 제 연락처 좀 비싼데 전담 트레이너 이효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여자 학원 운동 안 합니다 혀도 반 쓰셨던데? 요즘 세상에 효심이 같은 애가 없어 대체 왜 또 돈을 빌린 거야? 엄마 또 신보살 찾아갔었어? 허리! 허리 허리?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데려다줘요 저요? 됐다 줘요